네 안녕하세요 트랙 스페이스 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지금 32불 정도의 반값 세일을 하고 있어서 소개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이 아이소톱 뉴트론 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의 기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겹치는 주파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씬스랑 이런 씬스랑 목소리가 겹치는 주파수 보통 뺀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빼면 목소리가 잘 들리겠지만은 목소리가 안 들릴 때는 또 이 소리에 중음이 이렇게 빠진게 또 아쉽고 예를 들어서 베이스랑 피아노를 같이 친데에서 겹치는 주파수 때문에 피아노에서 저음을 좀 뺀다 그러면 베이스가 안 칠 때는 또 피아노가 너무 얇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멀티밴드 컴프레서 같은 걸 써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이내믹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드 체인으로 목소리를 걸고 뭐 이런식으로 반응하게 하는데 그래도 주파수는 제가 몇가지 주파수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게 바로 트랙 스페이서 같은 플러그인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씬스에다 걸었으니까 목소리랑 겹치는 주파수 찾기 위해서 목소리 트랙을 사이드 체인으로 걸어주고 사이드 체인을 거는 방법이 다른 DAW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보통 이거를 이렇게 아주 조금만 한 겁니다 이걸 많이 올리면 너무 많이 깎아줘요 한번 들어볼까요 I ain't trippin' on yesterday forgetting all of my mistakes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게 더 잘 들리는 건 느끼실 텐데 만약에 끄고 아니면 이걸 0으로 해 놓고 끄는 거랑 똑같으니까 하면은 목소리랑 센스가 겹칠 때는 조금씩 각 트랙의 노래랑 센스에 약간씩 EQ 한 것처럼 들려요 음... 왜냐하면은 배음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모든 소리는 다 사인파 여러가지 주파수 사인파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I ain't trippin' on yesterday forgetting all of my mistakes and now I'm on my 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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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sten, listen, listen to me 켜주면 이제 그런 현상이 아 이걸 좀 올려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I ain't trippin' on yesterday forgetting all of my mistakes and now I'm on my 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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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ow I'm all of my own 그래서 이걸 어느 만큼 올리는지는 노래랑 센스가 같이 나오는데도 센스가 혼자 나오는 거랑 비슷한 음색이 나올 때 또는 보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피아노에다 한번 걸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잘 안들린다면 나머지 악기들 같이 해서 같이 들어보면은 좀 더가 티가 날 것이고 제가 피아노랑 센스 트랙을 같이 붙여 놓고 요거를 같은 세번째 슬롯으로 해놓으면 두 트랙을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동시에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임팩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들어볼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 더 예쁘게 들리죠. 왜냐하면 원래 보컬 톤 제가 만져 놓은 보컬 톤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 플러그인이 지금 세일로 반값에서 32불 정도 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빼고 이번에는 뉴트론을 걸어 보겠습니다. 뉴트론은 보시면은 뉴트론이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스크 라는 걸 쓰는 거예요. 마스크를 마스킹을 없앤다는 뜻이죠. 이거는 가격이 좀 더 높지만 하여튼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높은 거고 다른 기능들도 필요하다면 뉴트론을 사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아이소토프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팅을 하는 방법이 이것도 비슷해요. 뉴트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용법이 트랙 스페이서 랑 되게 비슷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적용 스페이 너무 진하게 그렇게 노래를 위해서 딱 필요한 주파수들만 양보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통째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지금 이 후렴부에는 또 패드가 들어가서 패드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사실은 사이드 체인 컴프레서가 걸려 있긴 한데 그거는 인스트 3번 걸려 있으니까 킥으로 인해서 트리가 되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플릭 스페이서 같은 걸어주면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I don't wanna keep on second guessing Cuz guessing is useless Keep on second guessing Cuz guessing is useless I don't wanna keep on second guessing Cuz guessing is useless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좀 좋은 EQ를 썼을 때는 Linear Phase Mode라고 해서 위상이 안 틀어지는 EQ모드가 있어요 EQ라고 하는 게 강하게 쓸수록 그 적용되는 주파수가 약간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EQ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늦어지는 만큼 다른 주파수들도 같이 똑같이 늦게 나오게 해주는 방법이 Linear Phase EQ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플러그인들에는 그 기능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닉 음악이나 팝음악에는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3인조 어쿠스틱 음악 같은 데다가 이런 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좀 티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그 마스킹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팝음악에서 굉장히 좋은 플러그인들이고요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EQ로 그거를 빼는 그 기술도 꼭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